지금 예성여구의 공격인데요. 오른쪽 측면. 최은영이 안쪽과 꺼졌습니다. 그대로 박수 한쪽. 슛! 골! 이른 시간에 선치 골 뽑아냅니다. 김세현! 예성여구가 초반에 양팀의 균형추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더 화끈한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. 또 한 번 빠졌습니다. 예성여구 슛! 두 번째 골 들어갔습니다. 김세현! 김세현! 선치 골을 뽑아내자마자 또 슛!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전반전도 어느새 5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. 왼쪽 측면에서 골 전개됐습니다. 그대로 왼발 펴사랍니다. 그대로 들어갔군요. 김지현의 만의 골이 펴졌습니다. 자 전반 끝나기 직전에 인터넷 골가 만의 골을 성공했습니다. 불이 붙고 있습니다. 오른쪽 잡아 놓고 안쪽에서 김지현! 골! 김지현의 동작권이 터졌습니다. 자 오늘 경기 김지현이 본인의 중거리 슛! 자 오늘 경기 김지현이 본인의 중거리 슛!